음악 올해부터 뿌리산업 포상과 지원 절차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산업부는 뿌리기업 명가와 뿌리산업 발전 유공자,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통합해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16년도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K-Brain Power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올해는 5개 분야 40여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관련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홀로그램 전문업체는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력을 키워 콘텐츠 제작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각각 진행해온 뿌리산업 포상과 지원 절차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통합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뿌리기업 명가와 뿌리산업 발전 유공자,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함께 선정한다고 통합 공고했습니다. 뿌리기업 명가는 대를 잇는 뿌리산업의 전통 확산을 위한 취지로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명가로 선정해 포상합니다. 또 뿌리산업 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아하는 한편, 근무 환경이 우수하고 인재 육성의 앞장서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두뇌영양우수전문기업 K-브레인파워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40여개 기업을 선정하며 대상 업종은 지난해와 같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입니다. K-브레인파워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력과 기술,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며 3단계 평가를 거쳐 6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대에 투명 스크린이 내려오고 홀로그램 영상이 띄어집니다. 신 소재를 사용한 스크린은 투명도가 높을 뿐 아니라 수직 형태라 홀로그램을 직접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홀로그램 전문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유일의 기술. 그동안 홀로그램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하며 기술력을 키워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직접 투사해서 그 스크린이 자체가 투명해지는 소재를 저희가 최초로 개발을 했죠. 실제 홀로그램 공연장을 축소한 무대에서 그룹 원더걸스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콘텐츠 기획과 제작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제 홀로그램 공연은 한류 붐을 타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홀로그램 전용 공연장. 그룹 갓세븐 등이 출연한 K-라이브 홀로그램 공연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류의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이 정도의 반응이 좋을지는 몰랐거든요. 저희가 싱가포르를 모토로 해서 홍콩, 일본, 중국까지 나아갈 반향으로 잡혀져 있고요. 실감형 콘텐츠로 주목받는 홀로그램은 앞으로 공연뿐 아니라 간판이나 조명 시장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는 매우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